KV KV룡으로 오늘 저녁의 시간 모든 멋있습니다 흰색 예 또 앞에 서주시고 있고요 시선 지면서 왼쪽부터 가주시겠다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지금 모르게 해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시선 아래쪽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이 기쁘고요 저녁의 시간 잠시 후에 다시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쪽으로 다시 네 멋잡니다 자 나나씨가 등장하셨으면 이러실 런웨이가 대구가 와주시고요 예 시선 고기 한 발만 앞쪽 고기 고기 좋아요 고기 좋습니다 왼쪽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이 미스테리한atte 고양이 지금 이 영상 치고 또한 모험에 휘발이 되는 지우와 호랑 한자리에서 만나 보고 싶으시죠? 나나씨 장갑게 자리에 계시고 정협인의 집 하신 곳입니다. 네? 네? 잠깐만. 그러면, 신청을 한 번 같이 보시보려구요. 네? 좋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냥 고기와 함께 넘으시길 바랍니다. 고기 한 번 앞서고! 네 좋아요. 고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와주시죠. 정말 멋지지 않으시니까 정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밀라노에서도 패션이 있어서 한참 흘러가고 있는데 이곳이 밀라노처럼 보이는데요. 포즈를 살짝 바꿔볼까요? 포즈도 준비하시고 있네요. 교신을 하고 있어요. 포즈 좋아요. 그리고 고정대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좋네요. 두 분 다 원하시고 과즙이가 있으니까 요즘에 체리구이 아세요? 체리구이 두 분이 함께 맞대고 맞대고 안하시고 이렇게 함께 체리구이. 이렇게 함께 체리구이. 좋습니다. 그리고 캠브란트라든지 캐르나트라든지 만들어볼까요?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죠? 여러분 새로운 장부와 이야기로 독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이 분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켈즈 굽고 재미있게 해가지고 돌아온 플리치의 노덕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의 박부를 받으며 노덕 감독이 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독님이 중앙에서. 조금만 견다해서 한 밸만 압고 나오시겠어요? 네. 고기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으로. 자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제가 글리치를 외치면. 세곱 파이딩을 외치면. 글리치. 파이딩. 지 WAW. 차 세곱 짐을 2명과. 계속 한 성지인 크리에이퍼 화면들과 함께 theo는데요. 시너지가 불과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글리치 메인 항운 평. 맘에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